테라사이언스 자 환기종목이죠 내려와서 지금 조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113번 갖고 싸우시고요 신규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한일사료 자 오늘도 얘들 오늘 곡물 관련해서 다 움직임이 식품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13번 갖고 싸우자고요 미래생명자원 얘도 곡물 관련해서 오늘 움직임이 나왔죠 추세선 얘도 113번 갖고 싸우자고요 자 EV 첨단 소재 자 앞에서 많이 올렸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죠 원위치 가까이 왔는데 지금 살짝 올렸는데 신규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3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자 3일선이요 자 HPS 자 얘도 지금 상단에서 아직까지 놀고 있는데 손절가는 32,0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 32,000원 자 추세선은 113번 갖고 싸우자고요 신규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